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말소등기라고 페이지 287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에 대해서 이 물건에 대한 뭐예요? 물건에 대한 변동을 뭐하라고? 물건변동은 뭐예요? 등기하라 그랬습니다 물건변동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뭐예요? 이 물건에 대한 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뭐라고? 전세권 자, 그 다음에 담보물건으로서 뭐예요? 저당권에 대해서 저당권 있죠? 변동은 득실변경이라고 했어요 득실변경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 등기 목적이 이 등기 목적이 뭐예요? 등기 목적이 일단 값구에는 값구에는 보존등기를 해요 최초로 어디에 있는? 을구에는 설정등기를 먼저 해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에 보존등기 한 다음에 소유권이 뭐 할 수 있어요? 소유권이 이전할 수 있어요 이전등기 지상권, 지역권 이 지역권 빼놓고 지상권 이전등기, 전세권 이전등기, 저당권 이전등기 이전등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 1번에서 무슨 등기 1번, 지상권 설정등기, 지역권 설정등기, 저당권 설정등기 무슨 등기예요? 설정등기예요 뭐 예컨대 저당권 설정등기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각종 권리에 관한 사항을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용인물권 설정등기, 저당권 설정등기 있죠? 물론 저당권의 자, 지상권과 전세권의 이전등기 그런 걸 이제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뭐예요? 이 내용을 이제 뭐하는 거예요? 이 변경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자, 고친다는 얘기예요 경자가 고칠 경자인데 이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고친다 광의의 변경등기를 협의의 변경과 경적으로 나눈다 고친다는 이게 변경등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기 목적이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있죠? 그 다음에 소멸이 있어요 이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표제부는 뭐예요? 표제부는 뭐한다고 그러고 멸실등기 한다고 그러고 각고일구는 뭐한다고 그러고 말소등기 한다 이제 그런 개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처분제안등기 각종 권리에 대해서 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있죠? 이런 처분제안등기예요 처분제안등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오늘 배우는 사항은 이제 자, 저번 주에 이게 변경까지 했지만 자, 이 일부를 고치는 게 변경이 있고 전부를 소멸하는 게 이 등기부에 써있는 이 내용 중에서 이렇게 보존등기하고 설정기 잊어낸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내용 중에서 뭐예요? 일부를 고치는 거 그게 변경이라고 그랬죠? 부동산 그 논에다가 집을 적었고 답에다가 집을 적었고 대가 되죠? 근데 그게 부동산 표시변경이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표지에 보고치는 부동산 표시변경이 자, 의리란 사람이 서울 살다가 어디로 만약에 뭐예요? 서울에 살다가 어디로 이사 왔다는 게요? 뭐 예컨대 대전을 이사 왔다 아니 뭐예요? 저 남쪽 나라 뭐예요? 자, 경상남도 진주시 뭐 예컨대 강남동으로 이사 왔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그 주소지를 고쳐줘야 되겠죠? 그게 명의자의 표시변경이 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중에 그 중에 일부인 뭐만 고치는 거였고 거주지만 고친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부동산 명의자의 표시변경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사항이 이제 뭐예요? 이 일부를 지은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전부를 지우는 거 이게 이제 말서예요 물론 자, 부동산이 뭐예요? 토지가 토지가 뭐예요? 쓰나미에 의해서 자, 토지가 완전히 바다가 되면 그걸 우리가 없어졌으니까 멸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건물이 무너져서 완전히 없어졌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갑골구이 뭐예요? 갑골구이 우리 예컨대 만약에 병한테 뭘 갖고서 돈을 갚아서 돈을 갖고 자, 을이 뭐예요? 돈 갚았으니까 2등기 뭐하자고 이거 말소시키자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말소등기다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그 287페이지 말소등기 있죠? 말소등기 287페이지 그래서 전부 자, 이 일부를 일부를 고치는 게 변경 전부를 소멸하는 게 말소등기니까 페이지 몇 페이지? 287페이지 뭐부터 보자는 게 이거 말소등기라고 하는 거 보자는 게 말소등기 그래서 이 말소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써 있는 등기사항에 뭐라고? 등기사항에 뭐예요? 등기사항에 무엇을 전부를 뭐하는 거예요? 전부를 소멸하는 등기다 그 얘기입니다 전부를 소멸하는 등기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등기부상에 등기부상에 예컨대 누가 하고 갑이라 하고는 사람과 의리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래 계약상에 전세금이 얼마였는데 4천만 원이었는데 그렇죠? 1번 뭐예요? 4천만 원이었어요 그럼 이 전세권 설정능기하고 전세금을 4천이라 해야 되는데 얼마라고? 5천만 원이라고 잘못 적었다 아니고 5천만 원이라고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자, 이 전세권 등기할 때 전세금 쓰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이 전세권에 대해서 뭐예요?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라든가 여러 사유가 있지만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금은 일부만 잘못 써서 얼마로 4천인데 얼마로 썼다는 게 5천으로 잘못 썼기 때문에 고치면 돼요 이 아래 뭐라고 부기등기 1-1번 1번 뭐라고 전세권에 무슨 등기한다는 게 경경 등기해서 얼마로 고치면 돼 4천으로 고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예요? 경정 등기를 한다 아니고요 변경 등기는 후발점 경정 등기는 처음부터 잘못 썼으니까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잘못 썼으니까 그러니까 일부 내용이 등기부에 써있는 뭐라고 일부 내용이 뭐예요? 일부 내용이 원시적으로 뭐예요?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게 경정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 뭐예요? 일부가 아니라 뭐라고 전부 다닌 거예요 전부 자, 이렇게 전부 다닌 전부 전부는 뭐예요? 전부를 처음부터 잘못 기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계약상의 등기 목적이 뭔데? 계약상의 등기 목적이 전세권인데 이 등기비 무슨 등기 했다는 얘기를 해서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치자니까 그러면 당연히 계약은 전세권인데 등기를 뭐라 했으니까 저당권 했으니까 등기 목적이 맞지 않는다 등기 목적이 목적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목적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전부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2번에서 무슨 등기 1번 저당권을 뭐하자는 게 이거 말소등기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소등기는 전부가 부적합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원시적이도 예컨대 만약에 후발적이도 자 누가 두 사람이 뭐예요? 두 사람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상에 뭐였어요? 1번 저당권 등기한 거 맞아요 처음엔 일치하죠? 근데 후발적으로 가비열한테 돈 갚았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후발적으로 부적화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2번 뭐예요? 1번 뭐라고? 저당권을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적급 사유가 전부가 부적화인데 부적급 사유가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실체적이든 뭐예요? 자 실체적이든 자 그게 뭐예요? 절차적이든 따져묻지 않겠다 전부가 부적화하면 전부를 소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1번 자의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후발적 등의 이유로 등기상의 전부에 관해서 부적화하게 될 경우에 기존 등기 전부를 등기부상에서 뭐하는 소말복적이라고 했죠? 말소등기는 종류는 제한이 없지만 다만 말소등기를 그 자체를 맞사는 말소등기 말소등기 인정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소등기에는 종류에는 제한이 없지만 절대 무슨 등기는 없다? 말소등기를 또 뭐하는 말소등기에 말소등기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뭐하면 된다니까요 이거 당연히 뭐예요? 자 회복등기 하면 된다니 회복등기 회복등기 절대 말소등기 말소등기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을한테 돈을 갚고 이 돈을 뭐예요? 갚고 나서 이 저당권을 말소해야 되는데 돈도 갚지 않고 어떤 뭐예요? 어떤 연유인지 이 저당권이 말소가 됐어요 부적화하게 그럼 다시 뭐하면 돼요? 다시 이렇게 3번 1번 저당권 무슨 등기하고 회복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순위번호가 1번이니까 2등기와 똑같은 등기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소회복등기라고 해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1번이 나오면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뭘 먼저 이렇게 주등기를 이렇게 회복등기를 먼저 해서 자 2등기가 뭐예요? 말소된 말소됐다 회복된 등기다 하는 걸 암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소등기를 또 이렇게 회복등기 하는 곳이죠 여기다 뭐예요? 이 말소등기가 이게 돈도 안 갚은데 말소등기가 잘못됐다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또 3번 2번 무슨 등기 2번 말소등기에 또 뭐라고 말소등기 이런 뭐예요? 이런 법규정은 없다 이런 건 없다 회복등기 하라 회복등기 그 얘기 자 술 치세요 하여튼 말소등기 꼭 별표해 주시고 중요해요 올해 시험에 또 나오니까 올해 나오니까 꼭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말소등기 자 술 치세요 말소등기 종류에는 제한이 없지만 다만 말소등기 그 자체를 말소하는 말소등기에 말소등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뭐 하라고 회복등기 하라 말소회복등기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건은 뭐예요? 방금 분대로 1번은 전부가 부적표하는 거예요 전부가 그래서 거기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표해서 부적표하게 하여하며 부적표 원인은 뭐예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실체적이든 뭐예요? 형식적이든 그죠? 자 그걸 불문한다 불문한다는 건 불문이니까 묻지 않겠다 묻지 않겠다니까 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 그래서 말소등기는 등기상의 전부를 말사한다는 것으로 일부에 대해서 불치를 제거하는 병경의와 경경과 구별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 말소등기에 누가 있어요? 이해관계에 있다니까 누가 있다고 말소등기씨 이렇게 말소등기씨 말소 자 말소등기씨 누가 있다면 이해 관계인이 있다면 그 이해관계는 뭐라고 이해관계는 승낙서 자 승낙서 또는 뭐예요? 또는 승낙서 안 주면 뭐가 필요하겠어? 이거 판결서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해관계는 승낙서나 또는 뭐가 필요하다? 판결서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자 이해관계는 뭐라고 승낙서가 뭐가 필요하다고 판결서가 필요하다 판결서가 자 누가 이 갑과 을이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의리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가 민법 100조 100 뭐예요? 4조 불공정한 범죄행위입니다 자 누구의 갑의 문명을 이용해서 의리라는 사람이 자 뭐라고 시가 7억짜리 아파트를 얼마에 자 하여튼 뭐 2억 5천에 샀다 너무 부참 너무 불공정한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뭐예요? 등기는 이루어졌고 어디에서 어디로 1번 갑에서 자 2번 뭐라고 잊었는게 이루어졌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 의리라는 사람이 갑자기 또 뭐예요? 돈이 필요했던지 뭐 했어요? 지금 1번 무슨 등기를 저당권 등기를 다 치다니깐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민법 100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있죠? 법률행위에서 소유권이 넘어간 거에 억울해서 주위의 도움을 봐서 소송을 합니다 자 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너무 싸게 부동산을 능기고 갔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부동산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해서 2등기 말쇄라고 소송하죠? 네 말쇄등기 자 그러면 말쇄등기씨 자 하여튼 말쇄등기씨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 있죠? 왜? 얘는 얘한테 뭘 빌려준 사람입니까? 돈 빌려줬다 그죠?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 뭐예요? 승낙서를 가져와라 만약에 승낙서 안 주면 또 뭐예요? 병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저당권 뭐 해달라고 말쇄해달라고 또 소송해서 판결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말쇄등기씨 누가 있다면 자 이 말쇄등기씨 이해관계에 있다면 이해관계는 뭐라고? 승낙서 만약에 이해관계인 제3자 병의 승낙서가 첨부가 되면 자 이 등기는 등기관이 뭐하겠다고? 직권으로 직권으로 말쇄하겠다 그죠? 근데 뭘 안 주면 이제 승낙서 안 주죠? 어 승낙서 안 주면 뭐예요? 그건 당사자가 자 저당권을 말쇄해달라는 판결을 받아갖고 단독으로 말쇄할 수밖에 없다 하여튼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하다고? 승낙서가 필요하고 이 사람의 승낙서가 필요하고 그 승낙서 받았으면 뭐예요? 이 등기는 등기관이 뭐하겠다? 직권 말쇄하겠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자 추천보세요 등기의 말쇄를 신청할 경우에 그 말쇄에 대해서 등기상 누가 있다? 이해관계에 있는 3자가 있을 때는 신청서의 그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를 첨부해야 된다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3자의 여부는 등기의 형식상으로 봐서 일반적으로 소리를 입을 염료가 있는가의 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자 그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예컨대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1번에서 지상권 설정 등기가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자 일단 갑입니다 이 갑과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이 을이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자 이 을이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해요 자 그러면 1 다시 1번 1번 뭐라고 지상권에 붙여진 저당권 설정 등기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갑과 을 사이에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니까 자 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병한테 뭐 했어요? 돈을 갚았다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돈을 갚았죠? 그 피담부 채권의 소멸에 의해서 이 저당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말소등기 안 해도 소멸이 일단 된 거예요 소멸이 근데 아직 등기부에 남아있는 이상 이 갑이란 사람과 이 을이란 사람이 공동으로 지상권을 할 때 말소등기 할 때 이 병원 형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돈을 갚아서 무효지만 형식적으로는 등기부에 남아있으니까 이 등기를 뭐하기 위해서는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승낙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해서 등기부에 남아있는 한은 아무리 돈을 갚았지만은 뭐예요? 자 당연히 이해관계는 해당한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3번에 항상 말소등기는 뭐가 원칙이에요? 공동인청이에요 뭐가 원칙이라고? 공동인청의 원칙이다 예외가 뭐라고? 예외가 단독이지 항상 뭐가 원칙이에요? 공동인청의 원칙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소등기도 등기의 일반 원칙에 따라 권리자무자가 뭐한다고요? 공동을 한다 공동을 한다 그 얘기는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그래서 예컨대 전세권에 말소등기 할 때 전세권 설정등기 권리자 전세권자가 자 권리자인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의무자인 전세권 설정 소유권자가 뭐가 된다니까요? 공동을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단독인청의 특례 그래서 우리가 앞에 단독에서 좀 봤지만 판결의 한 경우 단독 보존등기 뭐라고? 보존등기 말소 대툼 보존등기는 뭐예요? 보존등기는 신청하는 것도 단독이고 말소하는 것도 단독이에요 똑같은 게 뭐였어요? 신탁등기가 그렇다는 거죠 자 등기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됐다 그랬죠?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됐으면 뭐예요? 두 사람이 뭐예요? 공동으로 못하죠? 사망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게 뭐라고? 권리소멸의 약종 권리소멸의 약종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거기 동그라미 몇 번에 289페이지에 그 니엘번 소재불명 나오죠? 어 그래요 권리자 의무자의 행보 예컨대 전세권자나 아 전세권자나 예컨대 뭐예요? 저당권자가 소명 자 뭐가 됐어요? 자 이 소재불명이 됐어요 자 그러면 됐으면 뭐예요? 자 민사성법에서 공시체고라고 하는 건 판사님 이 사람 이 사람 좀 찾아달라고 했죠? 공시체고에서 그 권리를 제거하는 재권 파괴받고 단독해요 가등말소는 가등할 때 배우고 혼동말소 있죠? 혼동말소도 단독신청입니다 혼동말소도 단독신청 그래서 누가 하나의 땅에 땅에 자 이렇게 소유권자가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고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지상권자고 이 사람이 저당권자라 치게 되면 이 저당권자는 저멸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절대 뭐예요? 소유권자가 저멸할 때는 지상권과 저멸하지 않아요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남한테 지상권을 빌려주면 동일 범위에 뭐예요? 소유권하고 지상권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이 일 하나의 부동산에 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의 권리를 갖고 있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지상권자가 아닌 소유권자는 뭐예요? 소유권자는 뭐하지 않으니까 소유권자는 점유하니까 저당권자가 점유하지 않을 수 있죠? 그죠? 그 얘기죠? 그럼 만약에 누가 다 뭐예요? 이 소유권자가 남한테 땅을 빌려주면 이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점유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하나의 땅에 소유권자도 있고 지상권자도 있고 저당권자도 있고 그건 가능한데 한 사람이 뭐예요? 한 사람이 소유권자도 되고 한 사람이 뭐예요? 저당권자도 되고 있죠? 한 사람이 전세권자도 되고 이렇게 한 사람이 두 개의 권리 있죠? 소유권하고 저당권을 함께 가질 수는 없다는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얘기한다 하나만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저당권 없애라는 거예요 단독 신청해서 그게 혼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혼동말수 촉탁의 말수 있고 직권말수 있고 그죠? 직권말수 있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공동이고 단독 동그라미 단독 중에서 자 제일 중요한 게 거기 혼동말수 밑에 가처분 등기 후에 실행된 등기 있죠? 그 시읍 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 제목을 이제 줄쳐보세요 뭐라고?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에 뭐예요? 가처분 이후에 가처분 이후에 실행된 등기다 실행된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자 자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 이 등기부상에 1번 뭐예요? 소유권을 넣는 게 갑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무슨 등기 자 1번 그래서 자 뭐 을군은 지금 갖고는 보자 그래서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가 민법 몇 조? 110조 뭐예요? 사기강박이잖아요 사기강박 그 사기강박에 의해서 자 소유권이 어디로 사기강박에 의해서 자 소유권이 어디로 어 을으로 만약에 넘어왔단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2번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넘어왔어 근데 이 매매가 민법 110조 사기강박이니까 그죠? 강박이니까 이 지금 뭐예요? 이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갑한테 와서 니네 집 앞에 오물철의장이 들었으니까 땅값 내리는 소리 들리지 않느냐 나는 업을 하니까 내가 적당히 팔아서 넘길 테니까 너 나한테 뭐예요? 팔아라 팔았어요 알고 보니까 오물철의장이 들었은 게 아니라 월드급 경기장이 들어서 와서 열 받았어요 지금 사기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한마디로 갑이 이제 소송을 제기해요 2등기 뭐예요? 나라고 말씀해달라고 그죠? 왜? 이 민법 110조 있죠? 110조는 이 단소제왕의 선의삼자한테 대화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을이 선의삼자에 뭐예요? 부동산을 뭐 해버리면 팔아버리면 이 병원 뭐예요? 소유권 침대 산다 선의삼자니까 자 갑이란 사람이 얘네 둘이 짰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소유권 침대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뭐하기 전에 소송 소송 뭐예요?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후에 소송 중에 재산을 빼들지 못하더라고 여기 뭐가 들어가요? 가 압류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갑류가 아니죠 돈 문제가 돈을 빌려주고 한 게 아니라 가처분이겠죠? 가처분 능계가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갑류가 돼 있던 가처분이 돼 있건 현재 소유권자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왜? 이거는 가짜 처분 금지이고 가짜 감류 가짜 임시로 하는 거예요 임시로 그러니까 임시로 하는 거니까 만약에 뭐예요? 소송에서 누가 승수할지를 몰라 아 모르니까 당연히 뭐예요? 모르니까 자 이 가처분 이후에도 뭐가 가능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목이 알다시피 뭐에 의해서 가처분 등기 이후에 실행된 등기죠? 가처분 이후에 실행된 이 등기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그럼 만약에 뭐예요? 자 이 지금 뭐예요? 갑이라는 원고가 만약에 뭐예요? 원고가 만약에 승서를 하면 이게 가처분권자죠? 왜? 소송하면서 가처분 들어왔으니까 이 가처분권자가 자 이 뭐하게 되면 승소하게 되면 이 가처분이의 권리는 등기관이 뭐하겠다는 얘기예요? 등기관이 자 이 직권말사하는 게 단독신청말소다 이렇게 한마디로 갑이 판결을 받아와서 단독으로 단독신청으로 이 단독으로 있죠? 이 단독 이 두 개 이 등기하고 뭐라고 가처분이 이 등기 두 개를 뭐하겠다는 얘기예요? 단독말산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제목에 있다시피 뭐라겠어요? 민사지평법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된 후에 가처분 채권자가 갑이란 사람이 이 갑이란 사람이 자 누구 가처분 채무자 있죠? 채무자를 뭐로 해서 의무자로 해서 권리의 이전 말소 설정등기 한마디로 뭐예요? 채무자 의뢰를 대상으로 해서 이 등기 뭐라고 이 등기 말소 있죠? 말소 자 이 말소를 신청할 때 자 대본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거기 줄지세요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로서 가처분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뭐한다는 얘기예요? 단독말산한다 가처분 이후의 권리말소 가처분 이후의 권리말소는 뭐라고 단독으로 말소시킨다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의 권리말소 있죠? 권리말소는 뭐라고 단독신청이다 단독신청이다 이렇게 보지 않죠? 단독신청이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촉탁의 말소 나오고 뭐 그건 그렇게 자 어디에 자 이 매각대금을 다 경락대금을 다 완납하죠? 그럼 경락인이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니까 어디로 등기세로 뭐예요? 경락인 앞으로 이런 개라고 촉탁하고 그 다음에 자 경락인 인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거기 그 각종 권리들 있죠? 1순위 저당권 밑으로 각종 권리들 다 뭐예요? 직권말소한다 그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4번 자 직권말소 거기 그거 중요하죠? 그래요 직권말소 중요하다 직권으로 뭐한다는 얘기예요?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직권말소는 일단 관할권위반 등기하고 사권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관할위반 그래서 기억이 그거죠? 줄 치세요 뭐라고? 관할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이렇게 뭐예요? 첫 번째는 관할위반이다 그 다음에 사건이 뭐라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뭐예요? 그것이 아닌 경우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래서 이 관할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무조건 절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부일용 부동산 일부는 용익물건만 해야 되는데 부일용 자 부일용 뭐예요? 저소지 저소지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지분 있죠? 자 저소지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일부 저당권이 가능하다 자기 진반에 보상 없다? 그게 바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절대 무조건 관할위반과 사건이 등기한 것이 아닌 경우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두 번째 볼상이 말소등기 시 이게 나오죠? 그래서 자 내물받은 뭐예요? 자 이 말소등기하면 내물받은 자 내물받은 자 누구예요? 내물받은 자 이 우리 보통 보게 되면 관할위반 등기 관할위반 등기 관자는 뭐예요? 관자고 뭐라고 사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얘기 나오죠? 이해관계인의 이중장 이해관계인의 뭐예요? 이해관계인의 뭘? 승낙서 있죠? 승낙서를 뭐하게 되면 첨부하게 되면 그 등기는 뭐예요? 제3의 등기 승낙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제3자 등기 있죠? 제3자 등기를 등기관이 뭐하고 직권말수 자 그 다음에 가등기한 본능기 하면 중간처분 등기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중간처분 등기가 있다 이 중간처분 등기를 등기관이 뭐하겠다는 얘기예요? 직권말수 하겠다 자 그래서 가등기한 본능기 하면 중간처분 등기 자 중간처분 등기 단계 그 다음에 장기간 방치 되는기는 80년 자 이전에 장기간 방치 되는기는 요즘 잘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건 고민할 거고 자 그 다음에 관할권위반과 사학권위반이 아닌 거 있죠? 자 그래서 자 내물받은 이중장의 관사를 뭐예요? 관사를 뭐하라는 얘기예요? 관사를 자 뭐라고 자 직말하라 직권말사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 관할위반 말수등기 시 가등기 본능기 주반중기 나오고 그 다음에 환매권 있죠? 환매권 환수하고 환수 환매권 아까 이제 앞에 환매권 얘기해 봤죠? 그 도로 사온 다음에 이전등기 환매를 원이전등기 하면 이 환매등기를 뭐예요? 직권말사하고 수용 얘기해 놔줬어요 수용 얘기하게 되면 못 빼놓고 지효권하고 상속등기 빼놓고 다 뭐라고 이거 직말하라 그래서 내물받은 이중장의 관사를 내물받은 이중장 장기간 방치된 내물받은 이중장의 관사를 뭐하고 환수하고 뭐예요? 직말하라 직말하라 이렇게 말을 이어서 뭐 기억을 해줍니다 자 그랬더니 그래서 환매권은 앞에서 배웠고 수용도 배웠죠? 뭐 빼놓고 지효권과 상속등기 빼놓고 다 말수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 자 저기 시읍 그 시읍번에 있죠? 1980년 자 12월 32전이겠죠? 장기간 방치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쌍가루 4번에 거기 등기 실행 나오죠? 등기 실행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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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비읍이 그거예요 가처분 채권자가 채무자를 의문제를 해서 권리에이전 또는 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자 2등기 뭐 해달라고 말쳐달라고 신청하게 되면 이제 이게 단지 말소가 됐죠? 2등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등기관이 뭐한다는 얘기예요. 직권으로 말쏘요. 그게 직권 말쏘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등기가 없는 경우나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등기를 말쏘할 때는 직권으로 가처분 등기도 말쏘는다. 이것도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직권 말쏘다. 이것도 직권 말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실행 나오죠. 그래요. 등기실행은 말쏘 등기는 언제나 무슨 방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주등기로 한다. 언제나 뭘 한다고 주등기로만 한다. 말쏘 등기는 언제나 뭘 한다고 주등기로만 해요. 주등기로 한다. 그것만 봐주시고. 그래서 그게 여러분 밑에 문제가 28회 때 문제인데 뭐라고 써 있어요. 말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해서 말쏘 등기는 등기의 종료는 제한이 없지만 말쏘 등기의 말쏘 등기도 허용된다. 그러면 틀린다. 절대 뭘 인정하지 않겠다. 말쏘 등기를 또 말쏘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무슨 등기 하라고 회복 등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일단 1번은 틀린 것이고 말쏘 등기는 기존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등기사항에 전부가 부족한 것을 요건을 한다. 그러니까 등기사항에 전부가 부족한 것을 요건을 한다. 자, 논지에 전세권 등기 안 되죠? 논지에 전세권 등기하면 등기관이 뭐한다는 얘기에요? 직권 말쏘에요. 절대 모르니까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피담보 채무의 소멸인 이유로 근저당 등기가 말쏘 된 경우 채무자가 추가된 근저당 변경 부기 등기는 뭐한다는 얘기에요? 자, 거기 직권으로 뭐에요? 자, 왜? 그 근저당 등기 말쏘하게 되면 그 주등기 말쏘하게 되면 부기 등기를 뭐라고? 직권 말쏘한다. 그런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저기 했죠? 말쏘 등기 할 때 등기사항 2강의 3자란 등기 말쏘을 인해서 뭐에요? 손해를 우불 염류가 자, 실질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 형식적으로 자, 돈을 갚았지만 등기부에 남아있다면 그것도 뭐에 해당한다고? 2의 관계인에 해당한다. 이제 그렇게 봐주자. 그니까, 봐주자. 자, 여러분 말쏘 회복 등기는 회복 등기는 그 시간상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일단